요게 보시면 여가부가 사유리 씨 같은 비혼 단독 출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그 보도예요. 이 뉴스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페미니스트 아젠다 하나씩 착착착. 그런데 이거 굳이 따지면 어디선가 욕하던 독박 육아 독박벌이일 텐데. 그러니까 남자한테 독박, 여자한테 독박 육아를 하게 되고 남자는 독박벌이를 하게 된다. 아니죠. 여자가 독박 육아를 지금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벌리면서까지 해야 되니까 윤여정 씨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고 양쪽으로 조롱하는 거지. 그럼 조롱할 때 페미니스트 아젠다를 하나씩 착착착 한다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기본은 뭐냐면 저렇게 제목 가지고 말장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 내용이 어떤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런 걸 따져봐서 정확하게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어떤 직업 윤리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라고 활동비를 주는 거고 그러라고 표를 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남초에 나사빠진 애들이 아무렇게나 사람 조롱할 때 쓰는 제목 따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두 마디 붙여가지고 따봉 받는 거. 이거랑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보면 이건 페미니스트 아젠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비혼 출산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자기가 결혼을 싫어하고 또 출산을 꺼리고 이런 풍토가 있고 실제로 강성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나는 그런 거에 얽매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과 내가 혼자지만 그래서 결혼하기 싫지만 난 아기는 갖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비혼이라는 단어가 페미니즘 진영에서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착안해가지고 어? 비혼? 이거 페미. 이렇게 지금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지만 미혼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 말이잖아. 그럼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거야? 이혼한 사람도 이혼이라고 얘기하냐? 그럼 맨날? 여기 이혼, 나는 이혼 김성수였냐? 나 이혼 한 번 했거든? 이혼 김성수냐? 그럼 재혼이라고 그럴까? 이제는? 그러니까 비혼이라고 하는 말은 중립적인 언어로서 비혼이라고 혼인을 하지 않은, 지금 현재 혼인하지 않은 상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말이잖아. 이전에 결혼을 했다가도 깨졌어. 그럼 비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는 비혼으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의 힘으로 그 놀라운 업적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사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건 국가의 의무이기도 한 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열받았던 게 뭐냐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유권자 혹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비혼은 페미에서 쓰는 무슨 단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혼은 그 자체로 삶이잖아요. 그렇죠. 신토방님이 정확하게 말했는데 싱글이 비혼이란 말이다. 그렇죠. 싱글이라고 영어로 쓰는 비혼이라고 번역을 제대로 한 거예요. 이제는. 미혼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거 단어 하나 가지고 장난할 게 아니고 실제로 여가부가 무슨 발표를 했는지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사를 아까 활용을 한 건데 다음 걸 보시면 이 실제 발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 정책입니다. 이게 무슨 페미 정책, 여성 정책 이런 게 아니고 보세요.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왜 그러냐면 여성 가족부라서 그래요. 여성 가족부라서. 보세요.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에 이게 그동안 소위 남성 진영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왜 미혼모 혹은 비혼모들만 정책 지원을 하냐. 실제로 우리가 남자 혼자 키우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 아이를. 왜냐하면 애를 둘이 놔놓고 이혼을 했거나 혹은 그냥. 여자가 사라져버려. 여자가 없어져 버려. 진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네이버 만화 같은 데 소재로도 많이 쓰였어요. 내가 미혼부인데 애가 애를 버리고 여자가 도망가버렸는데 이 애를 내가 어떻게든 키우려고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갔는데 등록을 안 받아줘. 맞아. 엄마랑 같이 오래 해. 도망갔다니까. 내가 이 애를 키우려고 하는데도 내 애로 입적을 못하는 거야. 안 받아줘. 출생 신고를 안 받아줘. 얘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가고 앞으로 어떻게 크냐고. 이런 상황이에요. 엄마랑 연락도 안 돼. 도망갔거든.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엄마는 단독으로 지금 할 수가 있어.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엄마는 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공격할 수가 있어. 왜 엄마만 할 수 있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공격을 해왔던 거거든. 아빠도 같이 하게끔 해달라. 이게 성평등이잖아. 남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불이익을 개선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미혼부잖아요. 미혼부 자녀도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이건 굳이 따지면 남성 정책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것도 자 보세요.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모든 사람으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겠다.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제가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프리랜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애를 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애 키우는데 애를 여자만 키웁니까? 요즘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같이 키우지. 솔직히 막말로 여기서 지금 우리 유기농 수도자님이 오늘 참여 여기 오셨는데 저분이 결혼을 안 하셨거든. 결혼을 해가지고 저분이 애를 낳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아무것도 누가 해주는 게 없는 거야. 저분은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의 남자다. 그럼 너는 육아휴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는 거야. 쉬면 나는 돈을 못 벌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걸 막자고 육아휴직 대상자를 넓히겠다는 건데 보세요. 가족 정책이거든. 이게 뭐죠? 이게 페미 정책입니까?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가지고 자녀 돌봄을 잘 되도록 해주겠다. 페미 정책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자 보세요. 가족 돌봄자 연결망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뭐냐. 치매 가족 휴가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한테 정책 지원을 해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쉴 수 있게 해주겠다. 국가가 치매 책임지겠다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중요 공약이잖아요. 그거의 일환입니다. 이게 페미 어젠다입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페이스북에서 아주 손쉽게 코인을 빨고 있는 방식이라는 게 너무 게으르고 너무 아니라고 심지어 악의적이기까지 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이 정책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또 제목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제목이 보세요. 보도도 너무 악의적이야. 뉴스 이스니 한국 일본이. 사유리 씨 같은 비혼 단독 출산 얘기는 일부분에 불러요. 일부분.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장사가 되거든. 사유리를 붙이면 장사가 되거든. 그게 제목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남자 중에도 나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애는 키우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안 됩니다. 안 돼.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도 난 결혼하기 싫지만 애는 키우고 싶어. 안 돼. 입양도 안 돼. 심지어. 아니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입양도 안 돼요.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 저는 요즘 페미 진영 쪽에서 삽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처구니없는 짓을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웜하드들은 진짜 아들지. 말도 안 되죠. 사회 악이죠. 사회 악이야. 저희가 헬마우스 채널에서 말도 안 돼. 한남충 한남유충 이러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 뚝배기를 깼잖아. 뚝배기를 깼죠. 속 시원하더라고요. 아 이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필요한 비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필요한 비판들이 많이 나와야. 여성주의 진영도 좀 교정이 되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조롱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가족 정책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강원도가 해야 될 도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 지금 당장 급하고 당장 조금의 지원이라도 있으면 아이를 더 잘 키워낼 수 있고. 치매 노인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목소리 큰 정치인이. 실제로 여기서 사유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지금 비혼인 여자는 배제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결혼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넓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좀 오래전서부터 살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아버지도 없이 그냥 정자은행에서 해가지고 아이를 낳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상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막 몰아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사람들의 선택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선택해라고 하면서 강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가족이 혈연에 의한 가족 말고도 그냥 함께 사는 가족들도 여러 가지 가족으로서의 인정을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팍스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가족의 정책들을 챙기는 그런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동의를 하는 게 여성가족부가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름 때문에 더 경도된 부분도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왜냐하면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한 해 예산이 올해 예산이 이제 1조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중에서 실제로는 가족 정책이 한 7,800억 정도 들어가요. 대부분이 가족 정책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정책 조금 들어가는 이런 정도인데 이 이름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거나 괜한 공격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정책을 추진할 때 방해가 돼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부라든지 남성, 여성 혹은 제3의 성 이런 것까지 다 부과라는. 여성때도 그냥 가족부로 하자. 가족부. 가족부로 하거나 아니면 독일처럼 독일처럼 노인, 청소년, 여성, 가족부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넓히는 거. 사회적 약자부. 그렇죠. 아예 그냥 연방 차원에서 쫙 넓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야, 그것도 괜찮다. 그거 되게 좋아요. 독일도 그거 잘하더라고요. 연방정보에서는 아예 그냥 사회적으로 뭔가 챙겨야 될 계층들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건 중립적인 이름이 되니까. 그런 걸로 하든지. 그냥 공동체 뭐 이건 어때? 그것도 좋죠. 우리 국가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아예 이런 것처럼 보건복지부랑 합쳐가지고 후생성 뭐 이런 것처럼. 그건 또 전문화가 안 돼서 또 책임 떠넘기기 나오고 그래. 또 일본처럼 되겠구나. 일본처럼 망가지면 안 되니까 또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수대로에서 저희가 형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커가 자기 목소리가 클수록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독박류가 독박벌이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이게 페미니스트 어젠다 착착착입니까? 이게 지금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페미니스트 어젠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 가족 정책인데. 가족 정책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여자가 정자은행에서 혼자서 정자 받아가지고 애 낳는 게 이게 페미니스트 정책이니까. 나머지 것들은 전부 페미니스트 정책이 되는 거야? 그런 게 하나는 끼어 있지. 하나는 끼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발표한 것들은 실제로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고 하잖아. 모든 가족. 이게 중요한 거잖아 내용이.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 좋은 정책들이 하나만 딱 찍어 얘기해. 그러면 여기다 페미니스트 아젠다 하나씩 착착해서 이러지 말고. 뭔지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자가 혼자서 애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 그렇게 까놓고. 그런데 그렇게는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남초에서 인기 있는 패턴으로만 글을 쓰는 거예요. 아주 짧게 해서 조롱하는 거. 조롱이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을 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을 때 백신 없이도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방역을 일궈냈어. 지금 미국 백신 절반이 맞았거든? 절반 맞았는데 아직도 3만 명, 3만 명씩 나와. 확진자 어떻게 설명할래? 이 무식한 놈아. 하버드가 이상한 데인가 봐. 난 도대체 하버드 나왔다는데 저렇게 돌특인 건 처음 봤어 또. 자꾸 뭘 조롱해야 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저래요 저게.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야. 마스크가. 이걸 비웃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웃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실제로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두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서로가 감염이 될 확률이 1.3%도 떨어져요.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백신이 98% 나와. 98%는 2%가 빈다는 거 아니야. 마스크보다 못한 거야. 돌팅하 그러면. 그리고 저는 뉴스 브리핑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매일 질병청에서 하는 브리핑 내용 같은 거 챙겨보고 유럽의약품청 이런데 EMA나 이런데서 하는 내용들을 좀 서치를 해보면 백신의 우열을 가지고 집착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최고 백신 화이잖아요. 자 너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거 얘기해볼게. 중앙일보 건데 일부러 중앙일보 걸로 갖고 왔다. 2천만 명분 더 오는 화이자인데 혈전 부작용 없지만 쇼크 가능성. 어떻게 할래? 쇼크 생기면. 어? 실제로 화이자는 있지? 아낙스플라스는 더 많아. 어떻게 할래? 화이자 최고의 백신이라고 빨았지? 너 이제부터 네가 다 책임져라. 화이자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 네가 책임지기로 하자. 어떠니? 돈도 많잖아. 니넴지. 아 돈 많아요? 어 이준석 돈 많잖아요. 아이씨 좋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삼선을 하는 거지. 돈이 어딨어 마이너스 삼선을. 그럼 다음 선거까지 떨어지면 슬슬 어머니가 좀 빠개치실 것 같은데. 아유 왜 그래. 그래도 지금 뭐 버는 돈이 많잖아요. 방송에서 버는 돈이. 방송 많이 하죠. 방송 많이 하죠. 지역구는 안 가도 방송은 가죠. 지역구는 안 가도 방송은 가죠. 정답.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방역 정책을 비웃는 거잖아요. 이 밑에 보시면 이게 뭐가 붙어있는지 보세요. 코로나19 정보센터에서 백신 리소스를 확인해보세요. 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혹은 백신과 관련된 헛소리를 하면 페이스북에서 자동으로 붙입니다. 일종의 팩트체크를 하고 이 게시물에 주의를 하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내용을 확인하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백신 얘기나 코로나 얘기라면 무조건 일단 확인해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온라인에서 보실 때 이런 얘기들을 미리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우리 성수대로나 헬마우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이제 굉장히 습관으로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진짜 확인이 안 된 얘기죠. 지가 선동을 하니까 지가 선동을 하다 보니까 남들도 선동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 아니 왜 이걸 비웃냐고 도대체 이걸 태클 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왜 비웃어 이거를. 그리고 더군다나 봐. 여기가 어디냐면요. 자기가 나와있는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스테이션. 방송 가는 거야. 여기 상암동 여기 옆에 기차역에서 저 저 지하철역에서 이걸 찍은 거야. 지하철역에서는 당연히 지하철 타는 사람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샤발라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조롱하고 비웃는 게 습관이 되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저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기침하듯이 그냥. 에치 하듯이 그냥. 무슨 얘는 뭐 알러지인가 봐. 그러니까. 뭐 알러지 있나 봐. 조롱해야 된다는 알러지에 시달리는 것 같아. 조롱으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롱은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조롱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런 짓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어서 그 다음에 바로 붙여봤죠 우리가. 그러다가는 이렇게 됩니다.